안녕, EBS 친구들! 내 기준대로 도시락 어딨지? 따봉, 뭐해? 머리빙! 오늘 이 옷에는 민트색 머리빙이 딱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내가 찾아줄게 담아, 다 떨어지잖아 이런 건 쏟아놓고 찾아야지 민트색? 어딨지? 자, 여기에다 정리를 해봐 그냥 막 넣지 말고 기준을 가지고 정리하는 거야 크기에 따라 정리해도 되고 모양에 따라 정리해도 돼 색깔 색깔 나 색깔을 기준으로 정리할래 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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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ể 마이오시 에이 뭐야 비었잖아 잠시만요 이쪽도 여기 자 그리고 다들 저를 보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빠라바라바라밤 저희 배달의 국민에서는 이렇게 도시락통과 음식을 따로따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왜? 그냥 넣어두지 내 마음대로! 아니 아니 너의 기준대로 도시락을 만들 수 있거든 내 기준대로? 아까 나봉 누나 한 거 봤지? 색깔대로 정리했던 거 아 그럼 요리들을 색깔대로 정리해서 넣으면 되는 건가? 색깔을 기준으로 해도 좋고 모양을 기준으로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 기준대로 도시락을 만들어볼까요? 이렇게? 아니 이렇게나 빨리!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정리한 거죠? 내가 좋아하는 토마토, 바나나, 꿀떡 내가 싫어하는 파프리카, 브로콜리, 단호박 하하하하 녀석 어린데도 취향이 단호단호 단호박이요! 다 아마 기준을 가지고 정리할 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걸 기준으로 삼아야 해 엄마는 이거 보면 알 텐데 음 그건 엄마랑 너랑만 아는 거잖아 색깔, 모양, 크기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는 기준으로 도시락을 정리해보세요 갑니다 그럼 나는 색깔! 내가 색깔 하여 그랬는데 나보미 색깔, 다음에도 색깔로 정리해도 돼 그럼 난 뭘 기준으로 갔지? 아직도 시작 안 했어? 그럼 나 따라해 아, 오빠는 모양을 기준으로 했구나? 동글동글한 모양, 네모 모양 오, 역시 나이 도시락을 다 만드신 분은 잠시 후에 소풍, 소풍을 갈 예정입니다 내 기준대로 도시락을 빨리 정리해 주세요 다 되어갑니까? 다 했다 오, 멋있어 너희는 색깔을 기준으로 했지? 어, 근데 단어막이 둘 다 다른 곳에 들어가 있네 봐, 초록색이 더 많잖아 뽐나 누나가 틀렸어 노란색이 더 많거든 제가 맞죠? 음, 둘 다 설득력이 있어 아,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? 초록색과 노란색이 있는 단어막은 초록색과 노란색 사이에 놓는 거야 오, 그거 좋겠네 난 핑크략 옆에 할래 그 사이에 두면 헷갈려 우리 다함이는 역시 단어막이라니까! 카페하기? 자, 자, 완벽한 나의 도시락을 봐 모양의 기준대로 정리해봤지 퍼펙트 그렇다면 다의 도시락은? 짜잔, 어떤 기준으로 정리했을까요? 엠? 색깔이 엉망이네 브로콜리랑 메추리알이 같이 있잖아 모양도 아닌데 아, 알았다 바로 글자수야 메추리알, 브로콜리, 네 글자 바나나, 토마토, 세 글자 맞지? 오, 딩동댕 오, 글자수를 기준으로 이다에 머리 좀 썼는데 다인 누나도 티였어 내가 왜? 방울, 토마토, 다섯 글자야 바나나랑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 오! 우리 다빈! 맞지, 맞지, 맞지! 우리 다빈 역시 다노동돈, 단어박이야 너무 큰 거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도 조금은 다른 4개의 도시락이 만들어졌지 이때 도시락에 들어갈 재료들을 자료라고 생각해봐 컴퓨터가 이 자료들을 정리할 때는 우리가 색깔, 모양, 글자 수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처럼 정확한 기준이 필요해 글자, 숫자, 그림 등의 다양한 자료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 마음에 쏙 드는 형태로 모을 수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바로 정확한 기준이야 알겠지? 우리 친구들 머릿속 하드디스크에 입력 저장 꾹꾹 우리 친구들 머릿속으로 정리할 때는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